자, 오늘 비록 반장님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대기실 여심저격에는 완전 성공한 크리스티안 오셨습니다! 고차 썬다리! 완전 복잡이 많다! 본인 저기 불이 꺼졌을 때 꽤 당황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초면 밑에 있잖아요. 저는 자세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. 오, 럭퀴! 고장난다죠? 고장난다! 제가 봤을 때 오늘 럭퀴 형이 올킬합니다. 오, 진짜 태어났어요. 저를 꺼고 수명콩 다 꺼는 거예요. 우승했으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질게요. 네, 이제는 정말 조금은 가지는 않았어요. 정말로 감사합니다. 소파 승자석에 앉으셔야 돼요. 오, 가야지 빨리. 소파가 좀 넓고 풍신풍신하니까 훨씬 좋네요. 이 방이면 여기 좀 오래 앉아. 호랭이의 기분을 바라서 2승을 갑니다. 렛츠고! 화이팅! 형, 형 너무 좋았는데 하... 솔직히 인정해야죠. 저기 빛이 왜 이길 수 있나? 너무 존스럽나? 조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고맙습니다.